여러분 안녕하세요. 요코입니다. 이번에는 여러분 제가 뾰 해장국 먹으러 왔습니다. 해장국 먹으러 왔다고 해도 어제 술 마셨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. 갑자기 그 해장국의 맑은 그물? 깔끔한 맛? 너무 그리워져서 이번에 와봤습니다. 여기가 그 잠실? 손바구에 온전 유명한 로컬 해장국 맛집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와봤습니다. 그럼 여러분 바로 가볼까요? 렛츠고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 명이에요. 저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요. 맛있게 먹는 거 찍어도 되나요? 찍으려면? 네. 그리고 여기 해장국 드세요. 네. 해장국. 네, 네. 맞아요.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? 새롭다, 이거 진짜. 화장님 이거 우고지 입장에는 고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? 네, 우고지 맛나요. 아... 대박이에요. 여러분 보여드릴게요. 자,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근데 이게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효과가 온전 많이 들어있어서 일단 먹으면서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되지? 이게 이번에 알았는데 우고지가 약간 배추? 예, 제일 밖에 있는 그 그거죠. 오늘 검색을 하고 왔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우와! 이렇게 여러분, 저 고기부터 먹어볼게요. 이거는 이렇게 먹어야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음... 음... 우와! 너무 부드러운데? 이게 이렇게 씹으면은 바로 물리가 되고 그냥 손으로 먹어야겠다. 우와! 너무 맛있어. 뭐야, 그러니까 이게 밑에 있는 부분은 온전 매일 것 같아요. 지금도 저에게는 온전 많이 맵거든요? 우와! 고기에도 잘 약간 맛이 있어요. 네, 네, 아 너무 맛있다. 우와! 우와, 고추 기름? 맛있어. 우고지 먹어볼게요. 고기랑 먹는 것보다는 우고지 그대로를 먹는 게 너무가 맛있어. 음... 맛있다. 하... 저 온전은 24시간이에요, 여러분. 그래서 마침까지 술 먹고 집 들어가기 전에 여기 들려서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하고 이거를 쫑! 올려서 이렇게 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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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knocks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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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랑 하... 하... 다. 하... 하... 여러분, 뭐셨죠? 이거 대박이죠? 이게 금이었어요. 오늘 이걸 꼭 한다고 왔는데 하... 맛있겠다. 이렇게 이렇게.. 오예 추억 쫄깃쫄깃 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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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도리랑 먹으면 순간으로 갑자기 갈끼려지는 느낌도 엄청 대박인데? 어떻게 해야겠다 갑자기 아니다 고소스 잘 볼려구요 특히 싱싱해서 가장 좋고 Beispiel 그래서 소시지 엉덩이 마늘 칼 마늘 헹구 고소 고기에다가 그 기름기 없으니까 되게 제가 좋아하는 고기예요. 진짜 일본에는 이렇게 효과 몇 번 들어가는 그런 고기는 없어서 한 날 먹을 때마다 신기해요. 이렇게 와 이거 진짜 지금 이만큼 있거든요. 이 한 그릇에다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는 게 와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밥을 말아 먹는 시절이 아닌데 오늘은 갑자기 생각나서 이렇게 해봤더니 성공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에 밥을 마셨는데 왜 이렇게 먹을까? 알았다 밥에 스프가 잘 흘리고 그리고 고기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은 두 개 요리가 너무 고소한 때 먹으려고 했다 정말 다른 느낌을 생각할 수 있어서 여러분은 한국에 왔으면 평헤장구食べてみてください はい こんな感じで今回の動画は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 見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また次の動画でお会いしましょう 안녕バイバイ